안녕하세요. 경기도 유주에 있는 명성황후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명성황후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가지 나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조선 말기에서의 명성황후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자료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쯤은 경기도 유주에 있는 명성황후 생가를 찾아서 조선 말기의 변화무상했던 풍정전화같은 조국의 나라의 위기를 그 당시의 여러가지 사실을 한번 상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여야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민생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비열하게 상대를 공격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조선 말기의 명성황후의 여러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서로 대조하면서 조국의 운명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뇌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주에 있는 명성황후 생가를 찾아가서 여기저기 한 번쯤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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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